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허군 내가 허신 맞죠? 서울에서 나와서 허경자죠? 영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죠? 그래서 이 전체가 33행으로 마방진에 나와 안 나와? 내 이름이 유럽의 전체 성당에 마방진에 나와 그리고 우리 민족 종교들에게서 내 이름이 나오죠? 내가 온다는 거 알겠죠? 지구를 축복 주고 우주를 축복 주는데 우주를 축복 주면 우주가 변해 안 변해?